파이팅! 아, 잠깐만. 누구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에요, 오빠. 나 아니야. 나 오빠한테 안 해요. 왜, 왜? 없어졌어? 없어졌어? 나 여러분, 도둑질을 좀 상담해주세요. 은서희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누가? 은서희가. 아, 여기. 오빠, 여기 있잖아요. 누구를. 오빠, 여기 있잖아요. 누구를. 여기야.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왜 오른쪽 왔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왜 오른쪽 왔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내 주변에 납작거렸어? 나 솔직히 느꼈는데. 오해, 오해. 설마, 설마 했거든. 은서희가 너 좀 섭섭하다. 아니, 내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처럼.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야, 아주 옛날에는 부자칭이다. 아, 그때도 없잖아, 진짜로. 아, 누구야? 아, 근데 누구야. 아, 근데 누구야. 없잖아, 진짜로. 아, 누구야? 누구야? 야, 야. 너야. 나, 야. 나 같이 게임을 했는데. 나 같이 게임을 했는데.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우리 이거 한번 검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소민이야 소민이 전 소민 넣을 것 같은데 아니 오빠 저 아니에요 표정이 소민이었어 표정이 나 아니에요 오빠 진짜 아니에요 봐봐요 소민아 야 돌려줘 해 소민아 빨리 줘 하아야 돌려줘 어? 내놔 아니 그러니까 내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나 아니야 아니 한 번만 은석아 저기야 저기에요 오빠 저기 야 은석이 나 섭섭하네 지금 네 거 찾아주고 있는데 나한테서 아 빨리 줘요 야 은석아 이제 의심만 예예예 민망하니까 다시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안 볼 때 안 볼 때 나 아니야 여기 놔둬 나 진짜 아니야 붙여놓을게 붙여놔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자 알아서 몰래 붙여주세요 다시 원래 여기에요 여기 알아서 붙여주세요 이거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봅니다 더 이상 우리 이런거 하면 안 돼요 아 미쳐버린다 너무하네 진짜 여기 놔둬 붙여줄게요 아 그렇지 봄 아 아 아 잘자 아니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